블루리본은 희노 자동차가 판매하고 있는 대형버스의 명칭이다. 1951년부터 1975년까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제조되었다. 2000년 6월에는 블루리본시티 로 대폭 마이너 체인지하고 또한 하이브리드 버스 이외에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9월에 걸쳐 이스즈엘과의 통합차종인 블루리본이 로 이행했다. 본 문서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희노가 발매해온 대형 시내버스 9m 대형 시내버스를 일괄적으로 다룬다. 생산회사는 과거 희노차체공업이었지만 현재는 2002년 10월에 희노자동차 이스즈자동차가 공동 설립한 회사 제이버스이다. 블루리본시티는 옛 희노차체공업의 사업소인 코마츠 사업소, 블루리본이 는 구 이스즈 버스 제조 사업소인 우스노미아 사업소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중 블루리본 rt, ru, ht, hu 모델은 아시아 자동차의 am 시리즈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블루리본 투스텝 pht-26a 가나가와 중앙교통 초기의 차량은 후부가 평면 유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1982년에 관광버스 rs 계열에서 채용된 스켈레톤 바디를 노선버스에서도 채용하고 ru6 계열 관광버스와 같은 블루리본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rt, ru22개로 불리는 이 시리즈는 기존 리, rc개로 바뀌는 도시형 노선 차량으로 등장했지만 수직 탑재된 소배기량 엔진의 em100형의 평가가 좋지 않아 리, rc개가 병행 생산되고 있던 관계로 판매가 저조해 1985년 ht, hu 마이너 체인지에 수반하여 생산은 중단되었다. rt, ru22 계열에서 문제가 된 em100형은 rc3계의 er200형 11.6l에 비해 높은 연비를 목표로 9.4l라는 소배기량보다 배기량이 적다. 이었는데 소배기량 때문에 회전수가 높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고 그 때문에 소음이 커서 실용연비가 나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종래의 리, rc개는 수평식 엔진을 뽑았지만 수평식 엔진은 버스 전용 부품이 많았던 데다 비용 삭감을 목표로 한 트럭과 공통의 수직형 엔진을 채용했는데 차 내 후부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하여 엔진 바로 위인 차체 마지막 끝까지 좌석을 마련하지 못하고 보수 측면에서도 수평 엔진의 익숙한 현장에서는 평이 좋지 못했다. rt, ru22계의 바디는 희노 차체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서일본 차체 공업 제품들이 서일본 철도, 오사카시 교통국, 나가사키 현 교통국 등 서일본의 일부 사업자에게 납품되고 있다. 대부분이 스켈레톤 바디의 58메가 쿨롬이지만 초기에는 모노코크 보디의 53메가 쿨롬의 가장된 예도 존재한다. 후지 중공업재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고미나토 철도용 이대가 유일한 사례로 추측된다. 또한 희노 차체제 바디에는 ru63분의 60개와 같은 관광형 프론트 마스크도 설정되어 있었다. 그 뒤 1984년 엘리, rc계의 후계 차량으로 기존 rc3계가 탑재되어 있던 이하 200형 엔진을 그대로 rt, ru22계의 스켈레톤 보디에 탑재한 리어 언더플로어 엔진의 ht, hu22계가 등장하고 판매의 메인은 이쪽으로 옮겨지나, rt, ru계열과의 균형인지 생산기간은 짧다. 차체는 희노 차체 이외에 후지 중공업과 서일본 차체 공업재가 존재한다. 블루 리본 투스텝 pht-235ba 신조반 교통 1985년 rt, ru22계와 ht, hu22계열을 통합하는 형태로 ht, hu23계가 등장했다. 엔진은 rt, ru계의 엔진, em100형을 계량하여 수평식으로 한해밀공유형 9.9L이다. 이 엔진은 계량됐다고는 하지만 소배기량으로 회전수를 높이지 않으면 힘이 나오지 않는 엔진이었다. 진정한 희노 차체 제조의 바디는 리어 스타일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모난 형상으로 둥그스름한 형상이다. 휠 베이스는 단척, 중간척, 장척의 세종류, 서스펜션은 ht와 hu2 두종류, 노선용은 바닥의 높이가 세종류, 엔진은 전술한 m10U형 ht, hu23계와 고출력 엔진의 rc7계열의 ek200형 엔진 13.3L를 탑재한 ht, hu27계의 두종류가 설정되었다. 거의 동시에 전기와 공기압력을 사용한 핑거시프트의 ff전환이 설정되고 그 가벼운 변속 조작으로 운전자의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특히 변속 시 에어소리가 그 후에 히노제 버스의 특징이기도 했다. 게다가 이지 드라이브화를 목표로 전자기계식 자동식 e-드라이브를 1986년부터 추가하여 긴키 일본 철도를 시작으로 게이오 제도 전철, 간토버스, 도쿄도 교통국, 요코하마시 교통국, 오사카시 교통국 등에 투입되었다. 토크 컨버터식 오토매틱과 달리 매뉴얼 시프트를 베이스로 변속을 자동화한 것으로 고토크 사양만의 설정이었다. 실제로는 운전자가 의도하는 변속이 안되는 등의 결점도 많고 상기의 사업자를 제외하면 교토버스, 나라교통, 서일본철도, 교토시 교통국, 고베시 교통국, 샌다이시 교통국 등에서 소수채용에 머물 정도로 보급되지는 않았다. 또한 채용사업자도 보통 홀드 단계에 넣어두고 수동으로 변속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그때 충격 등 시간차에 의한 승차감의 악화를 초래했으며 KCHT, HUM계에도 e-드라이브를 탑재된 차량이 존재하지만 이쪽은 요코하마시 및 오사카시 교통국에 여러 대가 제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1998년 KCHT, HUM계의 초기 개량 c-e-드라이브의 설정은 폐지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해외 수출이 활발하며 싱가포르와 라오스에 해당 차량이 수출되었다. 먼저 싱가포르에는 ht-e8k와 ht-e38e 수출된 일본 사양에는 존재하지 않는 12m 급장척이었다. 또한 리어라이트는 사라령 라이트에서 중앙에 위치가 아닌 범퍼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전중문 사양으로 당초는 비냉방 사양 플러스 흑색 고무가 달린 차량이었으나 후에 냉방 플러스 후기 변속기가 도입된 1989년경까지 도입되었다. 2013년 현재는 전부 폐지되고 있다. 후자의 라오스에서는 희노 블루리본의 우측 통행 대응판으로 수출되었다. 문은 전후문의 비냉방이다. 지붕에는 짐을 싣는 선반이 붙어있다. 또한 기존 rc와 동일한 캡 오버 버스 사양으로 되어 있다. 블루리본 투스텝 uhuemmaa 신조반 교통 1990년 1989년 배출 가스 규제에 적합한 uht huem계로 탄생했다. 희노차체 바디의 경우 u 이후는 전면 행선판부 양쪽 끝의 형상이 앞으로 풀려나오게 되었다. 2k200형 엔진은 호칭이 k13u형으로 변경되어 ht huo3k계로 되었지만 출력에는 변화가 없다. 엔진 원터치 조작이 표준으로 설정되었다. 블루리본 투스텝 kcht emlca 도큐버스 1995년 배출 가스 규제에 적합한 kcht hu계로 이행되었다. 전조등이 각형 4등으로 통일되었다. 1998년에 충격 흡수식 스티어링 휠이 탑재되었다. 그 이전의 모델에서는 희노 자동차의 회사 로고가 교체된 후라도 지금까지의 로고가 들어간 스티어링 휠이 계속되었다. 또 일부 세례가 초기 모델과 같은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채용된 차량도 있었다. 또 kc차의 중간부터 관광형의 프론트 마스크는 블루리본 관광형 ru 63분의 60개 타입에서 세례가 형태로 변경되었다. kq형 원스텝 버스 uhtemma에 있게 개인 급행 버스 1991년 도쿄도 교통공용으로 처음 원스텝 초저상 차량이 조립 자동차로 등장한다. 후부까지 원스텝 저상으로 3도어가 최대의 특징이었다. 1992년에는 투도어화되면서 출입문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었다. 이른바 리프트 부가 초저상 버스라고 불리는 차량이다. 특별 주문의 비싼 가격 때문에 도쿄도 경영 이외의 도입 사례는 오사카시 교통국과 구마모토시 교통국 뿐이다. 1996년까지 생산되었다. 차체의 구조가 통상의 투스텝 버스와 크게 다르고 엔진을 오른쪽에 배치했다. 구동계열의 동력 부분도 오른쪽에 배치되었고 공간이 없어진 라디에이터는 펜을 전동 2기로 하여 왼쪽으로 이전했다. 리어 서스펜션을 소형 벨로즈 4개의 와이드 에어 서스펜션으로 하고 드롭 엑슬로 후부까지 저상에 대응하고 있다. 욕후 엔진을 직립한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횡방향으로 배치된 형태이다. 조립 자동차 취급을 위해 배기가스 규제 기호가 부과되고 형식은 hueml 이다. 덧붙여 1988년에 개인 급행 전철용으로 도시형 저상차를 베이스로 한 전중문간의 원스텝 버스를 개조차 취급으로 납품했다. 이른바 게이큐형 원스텝 버스라고 불리는 차량이다. 당초는 개조 취급으로 형식 말미에 개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으나 1993년부터 정식 판매되었다. 1997년 도쿄 모터쇼에 희노 자동차 첫 논스텝 버스가 출품된다. 당초는 조립식 자동차 취급으로 일부 사업자에게 판매되었다. 이 당시의 형식 이름은 huepm huepp 그 뒤 1998년 10월에 배기가스 규제에 적합한 정식 형식 증명을 취득하여 발매되었다. 차체 구조는 전년에 등장한 니싼 디젤 ua 논스텝에 가까운 엔진을 최후부 수직카로 배치해 리어 오버항 부분을 단축하고 휠 베이스를 미는 방식으로 휠 베이스 간의 논스텝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영향으로 중간문 뒤는 3열 열쇠석 밖에 배치하지 못하고 앞뒤의 간격을 좁혀 4줄로 하지도 못하는 설계가 되어 다른 논스텝 버스에 비하면 별로 보급되지 않았다. 형식은 kchupmc 가 길이 10.52m kchuppc 가 길이 10.98m이다. 엔진은 해당 모델까지 트럭 전용인 p11c ti를 탑재하고 트랜스미션은 zf-z 자동 트랜스미션 ecomat를 채용하고 있다. 덧붙여 선행 판매된 형식은 측면 후부의 비상구창 주의와 냉각수 급수구 주의가 수지산 부품으로 블랙아웃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차체 후부의 출입문을 마련한 3도어 사양도 존재하고 있어 고베시 버스와 난카이 버스에 도입되었다. cng 논스텝 버스 e 논스텝 버스에서 처음 설정된 cng 차량은 도쿄도 교통국의 일대만 도입되었다. 변속기는 zf-ecomat 자동 변속기를 사용했다. cng 논 3월 기타 영업소에 신조 배치되어 2011년 2월에 후카가와 영업소에 전적했다. 2012년 12월에 차적에서 소멸했다. 1991년에 본격적인 전기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로 himr e 시험 제작되었다. 공공교통 등에서 시험 운행이 실시되어 1994년부터 정식 발매되었다. 엔진은 통상의 ht, huem 계열과 같은 m1 공유형을 이용하고 있었다. 초기 개조 취급을 위해 uhtemla계의 형식 말미에 계위 문자가 들어가 형식 지정을 받은 뒤로는 uhtemlaeh가 되었다. 1995년에 himr는 1995년 배출 가스 규제 대응에 맞출 제2세대로 이행하며 중형용 엔진을 이용한 버스로 변경되었다. 종래의 대형차와 공통인 m1 공유형 엔진에서 중형차용 j08c형의 과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엔진은 수직 실린더형인 형식으로 kcruljlch, ruljmch, ruljpch가 되었다. 덧붙여 간토버스에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후지중공업7이 위 차체를 가장한 himr을 이대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항큐버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himr의 서일본 차체 공업재 차체를 가장하고 있다. 사용된 변속기는 전기공합식 5단 수동 변속기이다. 9m 대형버스 prt174a 후지큐 야마나시 버스 블루리본 시리즈의 길이 9m, 차체폭 2.5m의 9m 대형버스는 1984년에 rd계의 후계로 rk계가 등장했다. rk계열은 중형자 레인보우 rj계열의 셰시를 넓혀 사용하여 9m 대형버스보다는 2.5m 폭 중형버스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었다. ru17개 등장 이후에도 1990년까지 설정되었다. 엔진은 중형차용 h07c형을 이용하고 있다. 1986년에 rt ru17개가 등장했다. 셰시는 통상 대형차의 셰시를 사용하고 엔진은 rk계열과 같은 중형차용 h07c형을 이용하고 있다. rt ru17개는 989년 배출가스 규제에 맞춰 1990년에 ru3h개로 변경되었다. 리프 서수의 설정이 없어지면서 에어 서수만의 설정이 되었다. 엔진은 중형차와 공통의 h07d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ru3h개는 1995년에 1994년 배기가스 규제에 맞추어 ru1j개로 변경되었다. 엔진은 배기가스 규제에 적합한 j08cj2형으로 변경되었다. 이 세대에 만들어진 ru1j계열이며 1996년 가을에 호카이도 주호버스에 납품된 차량에는 후지 중공업체 노선용 바디를 가장한 차량이 일대만 존재하고 있다. 2000년의 2000년 배기가스 규제 대응 시에는 대형차에 어울리는 외관의 변경으로 블루리본시티의 차체 디자인이 되었다. 형식은 klhu1jj2a로 엔진은 그대로 j08c형이 탑재된 수직 패치에도 불구하고 hu가 되었다. 투스텝 차량만의 설정으로 교통 배리어 프리법에 대한 부적합으로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가용도 포함하여 2002년에 생산이 중단되었다. 노선용 차량의 차량도 호카이도 주호버스가 수십여대 도입한 정도이다. 블루리본시티는 2000년 6월에 블루리본 ht, hum계와 ht, ho3k계의 2000년 배기가스 규제에 적합한 1985년에 이은 두 번째 큰 마이너 체인지를 하는 형태로 등장했다. 버스 동호인 등에서는 정식 명칭을 생략하고 brc나 블루시티 등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느 모델에도 공통된 사항 및 초기 노선 버스라 해도 극소수 제조된 투스텝 모델에 대해서만 말하고 논스텝 모델 원스텝 모델에 대해서는 대형 논스텝 버스 원스텝 버스에서 설명한다. 차종은 도시형 버스로서는 논스텝 버스와 원스텝 버스가 설정되어 있다. 투스텝 버스는 나고야 가이드웨이 버스, 지바플라워 버스, 한신전철, 낭고쿠 교통 등 전용으로 초기 노선 버스로서 제조되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자가용 및 고속용으로만 납품되고 있다. 덧붙여 나고야 가이드웨이 버스는 리프트 차량도 도입했다. ht, hum계에서의 모델 체인지 내용은 전면 형상 및 엔진의 변경이다. 자체 전면 하부의 출입문 쪽으로 지금까지 옵션 취급한 작은 창이 표준 탑재되어 지금까지의 직선적인 형상에서 세례가 r을 연상시키는 곡선이 많은 형상으로 되면서 범퍼와 헤드라이트가 일체화되어 외부 출입문 코크가 번호판에 뒤에 설치되어 있다. 전면 하부 이외의 변화는 ht, hum계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블루 리본 논스텝의 등장으로부터 2년여 지난 2000년의 배기 가스 규제에 맞춘 개량이 이루어졌다. 등장으로부터 2년을 위해 구동 시스템 등의 구조면에서 큰 변경은 실시되지 않고 차체의 일부 개량에 그쳤으며 다른 블루 리본의 원스텝 버스 모델 등과 공통으로 전면 하부의 변경. 세이프티 윈도우 표준 탑재였다. 형식은 klhuepme 가휠 베이스 5.11m, klhuppee 가휠 베이스 5.57m로 엔진은 배기가스 규제 대응 이외는 전 모델에서 변화 없이 p11c tipti을 차체의 최후부에 수직 횡방향으로 탑재하고 있다. 덧붙여 트랜스미션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zf제 자동 트랜스미션 ecomat 위채용 외에 측면 후방의 비상구창 주의와 냉각수 급수구 주의도 계속 수지제 부품에서 블랙아웃되어 있다. 연료전지 차량 푸시 hv버스 는 2005년 일본 국제박람회협회 imts 공공계 동차의 베이스 차량이기도 하다. 엔진은 기존의 m10u 현과 kl3u 형이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논스텝 버스에 사용된 p11c 형이 수직 세로형 배치로 탑재되고 있다. p11c tipti 형은 배기량 10.5l 출력 250ps의 과급기 엔진이다. 엔진이 수직으로 탑재되어 차체 후부에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고 있지만 엔진의 소형화에 의해 차내의 엔진 공간은 크지 않다. pino 자동차로서는 저상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평식의 리어 언더플로어 엔진의 장점이 희미해진 관계로 수직식 엔진이 rt, r6의 이후 오랜만에 노선 버스로 채용되었다. 덧붙여 ht, ho3k계에 대응하는 고출력 엔진으로 하여 충전 압력을 변경한 최고출력 300ps의 p11c tiptv 형이 탑재되어 있다. 형식은 kl-huep 별표 ea로 엔진이 수직 배치에도 불구하고 ht, hu계가 되었다. 또한 휠 베이스는 ht, huem 계열에서 변화하여 hueple 4.8m, huepm 25.2m, huepr 25.915m가 되었다. 변속기는 전자식 5단 수동 변속기를 사용한다. 2005년 1월 블루리본 2위 출시 이후에도 생산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단기 배출 가스 규제로 2005년 8월의 다음철에서 기술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생산을 종료했다. 이것은 블루리본 2위의 고출력 차량, 자가용 차량, 교습 차량이 2005년 9월 1일까지 설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cng 차량은 긴테츠 버스, 게이한 버스, 나고야시 교통국, 난카이 버스에 도입되었다. hm hu1j 계열 himr 원스텝 hm hu1j mep rp코 버스 블루리본 시티로에 이행해서 1년 3개월 후인 2001년 9월 himr 차도 라인업 되었다. 엔진은 이전 모델부터 계속 j80-1m 형을 탑재하지만 형식이 다시 hu로 돌아왔다. 본 모델보다 원스텝 버스화 되었으며, 게다가 내장재 색, 시트 배치, 실내 등, 스티어링 휠 등의 논스텝 버스 표준화 사양이 재빨리 채택되었다. 사용된 변속기는 전기공합식 5단 수동 변속기이다. 형식은 휠 베이스 4.8m 차량이 hm hu1j mep, 휠 베이스 5.2m 차가 hm hu1j mep이다. acg bjghu8j 계열 하이브리드 논스텝 도쿄도 교통국 2005년 1월 블루 리본시티 himr은 논스텝 버스로 진화하며 세레가 아르과 함께 himr에서 하이브리드 버스로 명칭을 변경했다. 배터리를 도요타 프리오스의 니켈 수소 전지로 변경하고, 인버터 장치를 소형화하여 이를 지붕 위에 탑재함으로써 전륜에서 중간문간 논스텝화가 실현되어 cng 논스텝 차가 힌트를 얻어 지붕상에 배터리를 탑재했다. 엔진은 7700cm² 위 j082-1m형으로 변경되어 1996년 새 장기 배출가스 규제에 적합하다. 하이브리드 차 이외에 블루 리본시티가 생산 중단이 된 지금도 j버스 코마스 사업소에서 계속 계속 생산되고 있으며 2006년 생산분부터 국토교통성 2005년 이후 표준 사양 논스텝 버스 인정 제도에 적합해 이어 조명기구의 안전기준 변경에 따라 바디 측면에 반사제를 붙여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위치가 범퍼 바로 위로 변경되었다. 차내는 후부를 단상으로 한 원스텝차와 동일하나 중간문에서 뒤로 5줄을 확보했으며 rcg차와 bjg차에서는 최후부의 좌석은 중앙 대형 팔거리 등으로 4석이다. 사용된 변속기는 5단 수동 변속기이다. 또한 2007년 7월 18일에는 2015년기 한 중량차 연비 기준에 적합한 차종으로 마이너 체인지 되었다. 형식은 중량차 연비 기준 달성 이전 wb 4.8m 차량이 rcghu8jlfp wb 5.2m 차가 rcghu8jmfp 중량차 연비 기준 달성 이후에 wb 4.8m 차량이 bjghu8jlfp wb 5.2m 차가 bjghu8jmfp이다. ljghu8j 계열 하이브리드 논스텝 ljghu8jlgp 가와사키시 교통국 2010년 6월 15일부터 2010년 배출 가스 규제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마이너 체인지가 이루어져 형식은 hu8jlgp로 발매되었다. 엔진은 j082-1m 그대로이지만 이 시기에 개량된 레인저와 마찬가지로 에어루프 기술을 채용하고 각부의 개량이 이루어져 최고 출력은 206kW로 올랐다. 외관이 냉방 컴프레서가 전동식 으로 교체되고 지붕상의 본체에 내장된 것으로 냉방 케이스가 대형화되었으며 휠이 8스터드 볼트에서 iso 대응 10스터드 볼트로 변경되었다. 또한 차내는 최후부의 좌석이 e플러스 2명 타입에서 5인용으로 변경되었다. bjg차과 ljg차의 비교 ljg차는 냉방 케이스가 대형화되고 있다 차량 본체 가격은 10.9m 차로 2949만 엔까지 내려갔으며 2010년 6월 시점에서 450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2012년 4월에 나고야 가이드웨이 버스에 리프트 달린 투스텝 사양이 납입되었다. 형식은 wb 4.8m 차량이 ljghu8jlgp wb 5.2m 차가 ljghu8jmgp이다. lnghu8j계 하이브리드 논스텝 lnghu8jlgp 히타치 전철 교통서비스 2012년 5월 11일에 일부 마이너 체인지가 이루어졌다. 변경사항은 연비기준을 플러스 5% 달성하고 2012년 7월 위 시트 및 안전벨트에 관한 보안기준 개전과 새로운 원맨버스 구조 요건 적합 등에 변경이 되고 있다. ljg 세대와의 식별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리어 윈도우 외 2016년 연비 기준 플러스 5% 달성 차 위 스티커의 유무로밖에 식별할 수 없으며 이스즈 측에서는 에르가 하이브리드가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종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차량 본체 가격은 10.9m 차로 2970만엔으로 21만엔 가격 인상되고 있다. 이 모델에는 안내링 등을 탑재하기 위해 구조상 논스텝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나고야 가이드웨이 버스 전용 차량으로 리프트 탑재 투스텝화한 차량이 제조되고 있다. 그간 5단 수동변속기만 써오다가 2014년경부터 자동화 수동변속기를 사용한다. 형식은 wb 4.8m 차량이 lnghu8jlgp wb 5.2m 차가 lnghu8jmgp이다. ipt 하이브리드 버스는 미리 노면의 공급코일을 제공하여 그 위에 정차한 차량이 차량 바닥에 탑재한 차제코일을 통해 급전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버스이다. ipt는 인덕티브 파워 트랜스퍼의 악어로 일본어에서는 비접촉 대전력 충전이나 비접촉 급전 시스템 등이라고 말한다. 국토교통성이 추진한 차세대 저공해 차 개발 실용화 촉진 프로젝트 위 일환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한 대형 관광버스인 세레가에 적용되어 2004년 제38회 도쿄 모터쇼에 출품되었는데 정류소의 터울이 짧고 정해진 장소에 정차하는 시가지의 노선버스의 적절한 시스템이며 현재는 노선버스 의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는 주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전기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가스의 대폭적인 저감이 기대되고 있다. 2008년의 도야코 서밋을 앞두고 데이터 조사 및 저공해 차로의 대응을 각국에 어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공항 빌딩이 한에다 게이큐버스에 의탁하고 운행하는 한에다 공항 터미널 간 무료 연락버스에서 2008년 2월 15일부터 같은 해 2월 29일까지 시험주행이 실시되었다. 2008년 7월 위 도야오 서밋에서는 국제미디어센터의 셔틀버스로서 활약했으며 10월 16.17일에는 국토교통부 주체로 고원지에서의 시험주행을 실시했다. 2009년에는 2016년 학예 올림픽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도쿄도 교통국에 대여하여 도형버스 후카가와 영업소의 수도 공호개통 그린아로즈에서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시험주행을 실시했다. 또한 6월 6일.7일에는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에서 개최된 저공해 차 행사 에코카월드에 출전하여 사쿠라기초역에서 셔틀버스를 겸한 시승 차량으로 투입되었다. 2011년에는 차체 측면에도 차량용 코일을 장착한 시작차가 등장했으며 이쪽도 도형버스에 대여되어 후카가와 영업소의 수도 공호개통에서 1월 31일부터 2월 14일이 평일에 실증 운행하여 도쿄역과 하루미 부두에 급전 코일을 가설했다. 2011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에는 내외장을 고친 차량이 등장했으며 세번 도형버스 후카가와 영업소에 대여되어 전세 취급으로 도요스역에서 도쿄 국제전시장 사이에서 실증 운행을 실시하고 도쿄 국제전시장에 급전 코일을 가설했다. 나중에는 다른 곳에서 운행도 검토되고 있다. 하네다 공항 및 도쿄도 교통국 버스에서 시험주행에 제공되고 있던 차량에서는 모터 주행하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 지붕 위에 2차 전지를 리켈 수소 전지에서 리튬 이온 전지로 엔진은 j082형 177kw에서 리에세의 j05d형 132kw로 변경되었다. 또한 객실의 기기를 증설하여 후부의 좌석이 6석 감소하고 있다. 전자식 수동 5단 변속기를 사용한다. klhuepm을 기반으로 모호에 쌓인 도요타 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것이다. 시제형 초기형 현행행 3가지 사양이 있으며 현행형은 2005년 일본 국제박람회에 나가쿠테 회장과 세토 회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로 8대가 제작되었다. 엑스포 폐막 후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면 및 객실은 희노 세레가와 비슷한 모양의 차량도 제작되고 있다. 사용된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이다. 블루리본 2 논스텝 pjkv-3411 도큐버스 블루리본 2는 희노 자동차와 이스즈 자동차의 합작회사 j버스가 만들고 희노 자동차가 판매하는 노선용과 자가용의 대형 버스이다. 설계 개발은 이스즈 측이 하고 있어 해당 회사의 에르가와 통합 차종이다. 이는 양사의 버스 생산 사업이 통합된 데 따른 것으로 버스 생산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스즈 희노의 합동 자본인 j버스의 우스노미아 사업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에르가와는 섬세한 사양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차종이어서 시리즈 자체의 자세한 설명이나 차종별의 공통의 변경사항은 이스즈 에르가에 맡기고 여기에서는 블루리본 2위 기술에 특화하여 설명한다. 지금까지 에르가의 cng 논스텝 버스만 공급된 적이 없다. 블루리본 2위 논스텝 pjkv34l1 도큐버스 2004년 8월부터 공급이 개시되었으며 이스즈 에르가 kllv80 계열의 oem 공급 차량이다. 이 차종 시점에서의 공급은 디젤차의 논스텝 버스에만 그쳤다. 또한 이 시점에서는 에르가와의 통합 차종이 아니면 에르가의 oem 공급 차량으로의 취급이다. 이 논스텝 버스는 안문에서 중간문 사이를 논스텝으로 했으며 원스텝 버스와 구조를 공통화하고 비용을 삭감한 모델이며 희노 자동차에는 같은 차종이 존재하지 않아 oem 공급이 이루어졌다. 에르가와 외관이나 사양은 거의 동일하며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외관만으로의 판별은 어렵다. 또한 차 내의 명판도 isu가 되어 있다. pjkv34 개가 발매된 이후에도 2005년 8월 31일까지 발매되었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전부 에어서스 차량이다. 블루리본 e1스텝 도쿄 특수차체 개조 2004년 12월 21일 이스지에서 pjlve34 개가 발매되었지만 뒤늦게 희노에서도 2005년 1월 14일에 pjkv 계열이 발매되었다. 이 대부터 블루리본 e는 에르가와의 통합 차종으로 규정되어 cng 논스텝 버스를 제외한 논스텝 버스 원스텝 버스 투스텝 버스가 공급되게 되었다. 또한 에르가에 설정되어 있는 고출력 자동차나 교습차의 라인업도 후일 새로 설정되어 있다. 외관 사양에 관해서는 역시 에르가와 거의 동일한 판별이 어렵지만 스티어링 로고로 판별 가능하며 이 모델에서는 차 내부의 명판이 희노 자동차가 되어 있다. 새 단기 규제에 적합하고 2002년 배출 가스 규제 대비 미세먼지 75% 저감 수준 차량으로 초저 pm 차량이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에어서스 차량이다. 블루 리본 e 논스텝 pkg kve34 l이 도쿄도 교통국 2007년 2월 22일부터 이수즈 에르가의 pkg pdglve34 개와 함께 새 장기 규제 적합 모델인 pkg pdg kve34 개의 발매가 개시되었다. 일부 차종은 2016년기 한 연비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차 취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해 8월 29일에는 고출력 차와 투스텝의 설정이 추가되었다. 발매되었지만 pjkve34 개열이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출시 가능했던 것으로 인해 그 이후에 많이 생산되고 실제로 이 형식의 도입 제1호는 8월 초부터 운행을 개시한 도웨이 버스의 lro95가 되었다. 그러나 도웨이 버스는 이 시기에 e pkgkve34 l이 개를 배기대 투입하면서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라인업이 많고 연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비 기준 달성차와 비달성차가 혼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휠 베이스 외에 트랜스미션이나 사양의 차이 등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적인 부분은 에르가의 준에 있지만 이번에는 2008년 실시의 등화기 안전기준 개정 및 2009년 적용 예정의 ece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헤드램프 안개 등 코너링 램프의 디자인을 변경했다. 특히 헤드램프는 기존의 세로 2단의 각형 4등에서 각형 2등으로 바뀐 생김새가 특이했다. 이수즈 에르가는 종례대로의 세로 2단 각형 4등을 계속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례와 다른 외관으로 구분도 쉬워졌다. 난카이 버스에는 개조에 의한 cng 논스텝 버스가 존재한다. 이 차는 이수즈 에르가의 cng 논스텝 버스와 달리 cng 탱크가 차량 후방의 지붕에 설치된 것이 외관상의 특징이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에어서스 차량에서 연비기준 달성차가 pkgp 달성차가 pdg가 된다. 2010년 8월 5일에 발매를 개시했다. 에르가와 마찬가지로 배기가스 정화 장치의 개량과 요소 scr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0년 배출 가스 규제에 적합하고 아울러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개량에 의한 연비 성능을 개량하여 2016년 연비기준 달성차의 설정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마이너 체인지에서 abs가 노선계 전체 차량으로 표준 탑재되고 있다. 덧붙여 엔진이 이스즈제임으로 세레카나 블루리본시티 하이브리드 등 다른 희노차종에서 사용되는 환경기술 에어룹 위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에어서스 차량에서 연비기준 달성차가 lkgp 달성차량이 ldg가 된다. 블루리본이 논스텝 qpg kv34l3 도브버스 2012년 4월에 출시되었다. 새로운 에코카 감세대응에 의해 배출 가스 규제 기호를 변경했다. 2012년 6월 새 보안기준 새원맨 버스 구조 요건에 대응하는 판매였다. mt차는 2016년 연비기준보다 5% 향상된 외에 2010년 기준 저 배출 가스차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적용하는 새원맨 버스 구조 요건에도 적합하다. 이번에 마이너 체인지에서는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스즈가 발매한 이스즈 에르가보다 선행 발매되었다. 이 모델보다 대형이 마찬가지로 교습차의 설정이 없어졌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에어서스 차에서 연비기준 달성차가 qpg 또는 qkgp 달성차가 qdg가 된다. 대부분의 차량은 제이버스 우스노미아 사업소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정품보디가 되고 있지만 일부는 서일본 차체 공업으로 가장된 차량이 존재한다. 희노 자동차는 제이버스가 이스즈 버스 제조와 희노 차체 공업을 흡수합병한 2004년경 서일본 차체 공업으로의 가장을 취소하고 있지만 이 차종은 이스즈 측이 개발 설계를 실시하고 있어서 에르가에서도 서일본 차체 공업 보디 가장이 재개된 2006년경부터 블루리본에서 서일본 차체 공업 제조 차량이 등장하여 2010년 내 서일본 차체 공업이 해체되기 전까지 제조되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